연습을 할 때 연구계를 올린다고 해서 후설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후설도 내려가면서 후드도 내려가겠죠? 근데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후설을 당겨서 내렸기 때문에 연구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연적인 현상. 근데 연구계를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내리면 여기에 숨구멍이 코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비강을 활용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제가 화살표로는 연구계를 올려 가지고 이렇게 그려놓고 열었을 때는 좀 앞으로 뺀다 이런 표현을 한 건데 실제 움직이는 그림을 보게 되면 연구계를 낮췄을 때 내렸을 때 혀뿌리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요 상태에서 소리가 요렇게 고음이 만들어지는 거에요. 비강을 중심으로. 근데 제가 연구계를 올리라고 하는 거는 연구계를 올렸는데 혀뿌리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밸런스 있잖아요. 소리의 밸런스. 소리의 밸런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런데 연구계를 올리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락보컬이다 보니까 여기에 구강의 울림을 조금 더 활용을 하되 울림의 포인트를 일루 주는 거에요. 고음 파트로. 고음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만들어 주면 연구계를 낮춘 상태에서 두성을 타는 이 느낌하고 요렇게 연구계를 지나서 연구계 뒤쪽에 포인트를 지나서 샤우트를 하는 거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여기 이쪽 부분은 좀 하드한 느낌이 나고 여기 연구계를 낮추게 되면 좀 소프트한 느낌이 나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고 실제에서는 어떠었냐. 실제 노래할 때. 이 앞에서는 발성 연습이었고 실제 노래할 때는 연구계를 올려요 내려요 이런 관점이 아니야. 실제 노래할 때는 내 톤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조금 낮추고 연구계를 낮추고 호흡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런 톤을 만들었다. 이 톤만 기억하는 거에요. 이 연구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신경도 쓰면 안돼. 노래할 때는. 그러니까 발성 연습 때는 연구계를 신경쓰대. 노래할 때는 신경쓰지 마라.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노래를 하다보면 발음이 있거든요. 발음. 이 해보세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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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고 해서 닫아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이 할 수도 있고 이, 이 뚫을 수도 있는 거에요. 이런 발음 발음들이 노래에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지만 어떤 노래를 부를 때는 이 발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중요한 거는 호흡과 톤을 만들었을 때 그 상태 호흡과 톤을 통해서 만들어진 발성의 상태를 기억하는 거에요. 노래할 때는. 그러면 실제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영국에는 어떤 발음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긴 호흡을 낼 때 있잖아요. 긴, 긴 호흡으로 긴 노래를 발성을 해야 될 때 그때는 이 상태가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열린 상태, 연구계가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에요. 근데 이때는 좀 더 비강을 더 사용하는 톤이 나오겠죠. 그리고 연구계를 닫았을 때는 좀 딱딱한 소리. 여기서 튕겨가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추구하는 건 이거에요. 튕겨가는 소리가 아니라 요거를 당겨오는 소리. 당겨오면서 이렇게 나가는 소리를 추구하는 거에요. 그래서 실제 노래할 때는 연구계를 올리건 내리건 실제 노래 때는 신경 전혀 쓰지 말고 톤, 느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노래를 할 때는. 대신 발성 연습할 때만 이런 부분들, 이런 혓불이가 올라가는 거, 연구계가 올라갔을 때는 혓불이가 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시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혓불이를 낮추면 혓불이를 당겨서 이렇게 내리면 연구계가 닫혀지지만 실제 노래를 능동 쪽으로 부를 때는 이 혓불이가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는 거에요. 올라가서 어느 정도 포인트에서 소리가 밸런스를 맞춘 어느 포인트점. 이 상태에서 났을 때를 기억한 이후에 그 상태를 보다 보면 이 연구계가 살짝 열려있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열고 부를 수도 있는데 어떤 상태에서는 이렇게 조금만 열릴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톤을 기억하는 거에요. 톤 기억. 보세요. 아예이오우아 지금은 왔다갔다갔다 하다가 아 할 때 이렇게 올라간 상태가 되는 거죠. 아 하면 어떻게 돼? 아 발음에서는 혓불이가 내려가고 연구계가 올라갔죠. 근데 그 앞에 발음에서는 그 앞에 발음에서는 막 연구계가 열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왔다갔다 하면서. 어떨 땐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제가 연구계를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발성 연습.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발성 연습을 하고 노래가 되는 순간 연구계는 잊어버려라. 이때부터는 톤이 중요하다. 그리고 느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268 những 감사합니다.